네, 여러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날 생각해보니까 눈감사갈 새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호수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됐는데 보면서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 다시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예요 뭘로 유명하냐 보니까 음란함으로 유명한 거예요 술집 아가씨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면 어떤 부모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 축복한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호세와 선지자의 결혼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세와서는 참 슬픈 선지자의 이야기이긴 한데 슬픈 선지자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와서입니다 정말 독특하게 부르심을 받았죠 가서 엄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엄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엄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했고 엄란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까 이 엄란한 여인이 또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여인을 하나님은 또 그럽니다 가서 데려오느라 그래서 가서 또 이 삭스를 다 치러주고 또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호세와서에 나옵니다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와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깊이 크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호세와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이제는 곧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탄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쭉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내가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었고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랑으로 불러낸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가까이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조금 멀리 가고 또 부르면 좀 더 멀리 가고 또 부르면 또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떠나가는데 떠나갈 뿐만 아니라 바을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우성을 늘 숨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때가 되면 떠나 보내줘야 되잖아요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낼 때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복을 주면서 뭔가를 나눠 주면서 떠나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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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고 가고 오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상 앞에서 분양하고 하나님을 부린 그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이 백성을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말이에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씀인데 그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름을 가르쳐 주고 안아주고 고쳐주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젖을 먹이고 긋고 그리고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막 이럴 때 가르치잖아요 첫 발걸음만 떼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첫 발걸음 떼서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님 곁에 이렇게 맴들면 좋은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멀리 가지요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멀리 갈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막 기어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텔레비전 선반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요 애들은 위험한 대로 아이들은 애기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위험한 대로 막 자꾸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안아주거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늘 사고 위험을 지내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을 엄마가 옆에 가서 안아주고 아빠가 가서 데려오고 위에 올라간 아이들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아서 내리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은 애들은 그런 인식이 잘 없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려고 하면 오래 떼 쓰고 더 위험한 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더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 주려고 하면 화를 내죠 고집을 더 피웁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상처를 사메주려고 하는데 손도 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품어주는데 멀리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사메주고 호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안을 때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앉는데 엄마를 외면하고 아빠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죠 전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이렇게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가방을 이렇게 맺는데 가방에 줄이 달렸어요 줄이 어디가 쭉 달리나 보니까 아빠가 뒤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애기 보셨습니까 이 가방 뒤에 줄 묶어 놓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애가 저 멀리 가면 줄을 당겨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를 키울 때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지 애가 얼마나 유별나게 다녔으면 애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멍해를 벗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짐지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고 또 먹을 것을 그의 아이에게 주면서 달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옆에 끼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처럼 엄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고 돌봐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시황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태어났다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데 자라가도록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시황을 처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겪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겨오십니다 이 사랑의 줄로 당겨오는데 사랑의 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줄 보셨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줄이다 사람의 줄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의미까지 닮아가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이만큼 자라기까지 육신이 자라기까지 성숙하기까지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자라기까지 옆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부모님을 두셨고 선생님을 두셨고 친구들을 두셨고 앞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또 한 두실 것이고 여러분 어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경험하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는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점을 치더니만 당신은 교회에 나가야지 여기 왜 왔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점 쳐보니까 당신이 왜 여기 왔냐고 교회에 나가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몇 가지 되면서 하나님 품암으로 이끌어오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품암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먹을 것들을 잔뜩 놔두고 이걸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거 이런 심정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잔뜩 차려놨는데 먹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찾아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챙겨줄 텐데 부모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먼저 전화하려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잔뜩 챙겨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의 교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응원하시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전화도 하고 연락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내가 교회 한번 빠지면 연락해가지고 왜 안 왔어요 그러고 교회 오세요 그러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또 무슨 교회 승경 프로그램 하면 승경 배우러 갑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안 해도 돼 예배 한번 빠져도 별 수 없어 괜찮아 예배 빠져도 돼 또 승경 읽자 그러면 알지도 못해 읽으면 뭐해 소용도 없어 기도하자 그러면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냐 그만해라 뭐 한다고 소용이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너는 적당히 해라 그냥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멈칫하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놓고 너희 교회 가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혹 그렇게 하신 분이 있거들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엄청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면 혼난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정말 힘들다고 이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행사가 되면 이 교회에 한번 올래 그러면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옆에 우리 산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군사님 있어 정말 신앙 좋은 군사님 있어 찬양 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장로님 있어 집사님 있어 이러면서 함께 가사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목사님 정말 못돼서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아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 믿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성료들이 먼저 믿은 성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돌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신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이거 멍에도 벗겨주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 계속 했는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자꾸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너희들이 아수로 임금을 숨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 오고 자꾸 자기 유익만 쫓아 세상 살아가니까 그래 너희들은 봐라 애굽으로 갈지 아수로 임금 아수로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북이스라는 결국 그래서 아수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 나아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짐이 되고 억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들이 이런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성경말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말씀 너무 놀라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머리 써가지고 교획을 했어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피해나가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망하는 수인 거예요 망하는 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아수로가 공격이 임박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수란제 도움, 애교배 도움을 구해야지 또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책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끝끝내 물러가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 위에 계신 이 얘기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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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는 편에서도 야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계속 했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돌아오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일로 오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엄마가 밥 딱 차려놓고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게 해서 따뜻하게 밥해가지고 따뜻한 국결에 넣고 상 딱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얘 엄마 그러고 달려나와서 밥 딱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가족들이 뛰어나와서 맛있게 드시던가요 따뜻한 거 딱 차려놨는데 내 엄마 그러고 안 오잖아요 깨우르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 식어가지고 다 식고 나서 남아가지고 왜 식었나 그러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버티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나마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 백등들을 향하여 극률이 불붙듯 불타오르는 극률함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북이스라엘들이 그러니까 이게 놓은 거냐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 안 놓는다 너희들이 망한 것 같지만 영혼이 망한 것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드마, 서보임 이런 나라들 어디냐 하면 전통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완전히 불타 사라졌잖아요 이런 도시들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부뜼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북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타는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불타는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 봤습니까? 이 슬픈 인생이 불타는 사랑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데 일생을 살면서 불타는 사랑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문학 작품들, 석시피오 작품들 이런 거 보면 비극들을 보면 다 불타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불타요 죽음으로 그 사랑이 끝이 나요 즉 불타는 사랑은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로미에오와 줄리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은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입니다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 주시는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렀는데 안 오면 밥 먹지 마라 하고 밥 뚜껑 닫아 버릴 텐데 하나님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구절 하반제로 보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으면 진작에 내쳐버려가지고 너는 끝장이야 잘라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 강력한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사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라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확 몰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강제로 막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경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군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에서 별로 안 아시네요 우리 앞에 묵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분에게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너무나 상징 같은 장면 아닙니까?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승도 착하니까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 또 나는 또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지 않으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언제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로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땅 끝까지 가서 성교를 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지도 못하고 내 생명을 남에게 내어주지도 못하고 뭐 이익만 있으면 조그만 이익에도 쫓아가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용서하기는 커녕 불타는 마음으로 다투고 이러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도 그 사랑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